연애하고 싶은 배우 1위로 뽑히셨더라구요. 감사합니다. 나? 스타포스 매출 1위. 부동의 넘 401위. 잘해보자. 보시게 되어 영광입니다. 영광이겠죠? 아! 신윤이 작가의 별들의 세계. 아 네. 오완별. 죽여버릴거야. 이런 시급. 뭐야 시급? 비욕이야? 뭐야 야! 오완별 절대 자르지 마. 형님도 지금 궁금하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? 다 찾냐? 아니거든. 큰일났다. 오완별 궁금한 미치겠다.